5. 김천과 병원 . 김천 본점이, 정산국 때 김천에 있었어? 얼마나 맛있길래, 이거? 김밥천국 말하는 거야? 어. 나 오늘 돈까스랑 라면 같이 먹을 거야. 어, 너무 배고파. . ㅠㅠ 오늘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저 이제 집으로 할게요. 탱력사무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해? 지금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구나? 우리가 먹는다고는 말 안 했잖아. 정말 이제 나는 누굴 믿어야 한단 말인가? 안 그래도 배고파서 예민한데 이거.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아니 자동차?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막내 왔니? 누구세요? 너보다 한 기수 위 선배 텐주라고 해. 나는 공단 입사 20년 차 선배 이치호라고 해. 반가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펭수는 펭수와 함께 총 3곳의 스팟에서 일을 할 거야. 우수상을 뽑을 건데 뽑히면 많은 혜택을 주어질 예정이야. 둘 다 화이팅! 화이팅! 일단 화이팅! 면허도 없어서 너 괜찮겠니? 면허가 내가 없고요. 나 1급 면허인데 너 있어? 실종 아닙니까? 1종 면허 맞아. 테스트 해본 거야. 근데 왜 훌라호프를 머리 위에 쥐고 계세요? 너는 왜 노래를 듣고 있니? 우리랑 얘기하고 있는데. 응. 아무튼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냐고. 이따 알려준다니까. 지금 편집점 잡으신 거구나? 그렇지. 그럼 이따 알려주세요. 펭수 뭐해? 안녕하세요. 세차 안 해도 돼. 안 해도 걔가 어딨습니까? 화면 더 좋은 거죠? 아니, 두고 허락을 맞고. 그래도 플러스 점수 주세요. 마이너스 5점. 뭐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디지털 검사 장비라고 해. 그게 뭐예요? 파랑의 하부를 스캐너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확인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곳이야. 내시경 하는 거구나. 대장 내시경. 그렇게 비슷한 거지. 예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이게 현재 우리 공담밖에 없는 장비야. 이거 그 협찬 매트군요? 아? 설마 이거 대한민국엔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까? 어, 맞아. 그리고 내가 만들었어. 노벨상 받으셔야겠다. 조금 약해. 두 분이 할 일이 뭐냐면 차를 유도하는 거. 유도가 되면 차대번호를 확인해야 돼. 차대번호가 뭔지 알아? 몰라요. 사람의 주민번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차량이 다 있다, 하나씩. 맞느냐 보는 게 확인하는 거야. 이거 식은죽 먹겠네요. 그런 줄 알았지?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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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나 보고. 아니, 아니, 이쪽 보고. 아, 참. 이쪽으로 오세요. 스톱. 그렇죠. 아, 고생했다, 나. 아니,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차대번호, 차대번호. 오, 펭수 빨라. 차대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차대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대번호, 살엄마, 산맛돌, RBC, 2033-0080입니다. 뭐 알아듣겠어요? 혀 말고 그냥 한국말로. 아니, 저게 영어로 써있어요. 신동도 사람이라 이렇게 천천히. 아아. 천천히. 뭐냐면요? KMHDL85006275입니다. 오케이. 기원역 짱. 대단한데. 잘했어. 아깝네, 핸주. 좀 늦었네. 아, 참. 아쉬우니까 다른 차로 또 한번 해볼까? 다음 차. 컴온, 컴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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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딱. 아, 그 다음에. 이거 긴 거 어떻게 외우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K. 찍어, 찍어. 눈으로 찍어. 시간은 계속 하고 있어. 부모님, 플라워풀을 좀 빼고 하세요. 아, 잠깐만. 다시 까먹었어, 까먹었어. 저거 행들이야. 나? 지이이이이이이~~ 소통 2개 정도는 말하지 않나요? 지금 텐주는 일단 나 때는 한 세 자리씩은 읽었거든? 근데, 한 자리만 보는 거는 나 처음 봤어. 암튼, 그래. 긴장했어요. 아, 그치. consegue. 야,이거 퇴사각이다. 아이 참. 그러면 이제 횡수 한번 해볼까? 시동 가! 부릉 얍! 앞으로 가! 스톱! 멈춰! 시동 가! 펭수는 어디서 검사 오늘 해봤나? 너무 잘한다. 다 해봤습니다. 스킨은 제가 더 잘한 거 아닙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펭수가 좀 잘한 거 같아요.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쩝니까 선배님. 이게 뭐 빛이 나오나 이거? 이런 거 외치면 되잖아요 원래. 막 루보스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오 나와 나와! 오! 뭐야! 대단한데.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오 뭐야! 말이 돼? 왜 아무도 안 오실까? 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뭐 여기 소개팅. 아니요. 이거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시집사원 펭수입니다. 선배님 여기는 어디예요? 자동차에서 빛을 발하는 장비들을 광도나 색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실입니다. 오! 그럼 저는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발광 면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광 면을 한번 청소를 해주고 뭐 깔끔한데요? 뭐 깔끔한데요? 뭐 깔끔한데요? 수미님? 수미님 깜짝 놀라셔야죠.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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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안났잖아요. 좀 추출한데 이거. 제시라고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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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을게. 근데 우수사원은. 우수사원. 뭘 먹어야지. 우수사. 우수하게. 뭘 하죠. 그건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이거 어때요? 어? 아니 우수사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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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되라는 법 없잖아요. 어. 그런가? 저는 우수사원인데요. 어. 아직 아니야. 선배님만 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아직 너라고 아무도 말 안 했잖아. 그럼 아무튼 둘 다 우수사원 하는 걸로 하고. 어. 조금 뭐 좀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어. 그래. 그럼 우리 잠깐 좀 쉬면서 할까? 음. 음. 아.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 살죠. 아. 좋다. 선배님. 실례지만. 뭐예요? 어?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아. 근데 동물도 아닌 것 같고. 나 천사야 천사. 방금 웃었어? 아니 천사라고요? 수호천사. 근데 천사시면요. 선배님 몇 살이에요? 쉿. 알면 큰일 나. 왜 큰일 나요? 다쳐. 왜 다쳐요? 넌 몇 살인데. 선배님 몇 살이냐고요? 알면 다친다고. 거기까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원래 천사인 아이는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그럼 선배님. 어. 왜 하필 여기에요? 안전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그건 날 수 있어요? 자유낙하 정도? 어. 그럼 한 번 낙하 보여주세요. 펭수야. 네? 다 먹었지? 우리 일하러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아니 선배님. 빨리 가자. 선배님. 선배님. 빨리 일하러 가야 돼. 오수사랑 같이 한다며. 여기 약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 아니에요? 영화 보면 해커 같다고 와가지고 딱. 이제 한 번 놀아볼까? 한 번. 출력 발휘 좀 해볼까? 오 재밌는데? 좋았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천 드론 자격센터라고 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곳. 아 운전면허 저거 저거 저거처럼? 그래서 저희는 뭐 하는게요? 아 저희가 뭐 커피라도 사 올까요?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어? 인텔리우스 출동! 감히 선배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 제대로 커피 사러 가야지. 금방 출근하고 계세요. 출발.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커피 뭐 주세요? 같이 하자고 해놓고 혼자 다 하네. 아아아아. 자 이제 한 번 날아볼까? 간다아아아. 고마워! 저건 뭐예요? 저도 처음보는건데? 커피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신거야? 고마워 자, 펭수 선배님 어휴 이거 펭수야 잘 먹을게 아, 펭수 칩쇼 응, 파이팅! 선배님, 그렇게 됐습니다 펭수야, 근데 혹시 드론 신고는 했어? 드론 신고 본인 신고? 아니, 드론 신고 신고 안 하면 이거 불법이야 이거 우주사원 떨어질 만한 사안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아휴, 미리 그걸 알아보지 그랬어 안 돼! 아휴, 척단이야 철원 철원, 철원 우주사원 됐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해야 되리디 이렇게 못 끝내! 아니, 안 끝내! 악 스타 seed 자아 다음편 팝핑 추면서 들어올 경우 우주사 team 동작 예 예 좋아 좋아 이벤트 탈락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축구는 다 모인것 같은데요? 이벤트 탈락 오 뭐야! 뭐야! 뭐야!